지민 여섯 뭐였지? 닭 까먹었다 닭밤탕? 너 해봐 오! 코피 나 코피 난다고? 코피 나 근데 오늘 기타 만지면 안 되는 날이야 오늘 내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 지금 왔어 왔어 지금 왔어 왔어 형 재민이가 족구를 위해 변신했어 그래 해봐 오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빨리 해 와! 어허허허허허